2에서 3차곡!! 고프팅과 누아라도 3보루피야 커피랑 치킨을 준비해봤습니다 고쿠드소 주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중규님 중규씨 축하드립니다 2cm 2번 남으러 안녕하세요. 잠깐만 여기서 그냥 끝나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또 선물을 우리가 준비했죠. 맞죠. 오늘 우리 축제잖아요. 모든 분들이 즐기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뭐야? 뭐예요? 이거 진짜 못 봤다. 뭐예요? 고프트에서 특별한 음식을 제가 주문해드렸습니다. 햄버거 열어보세요. 햄버거! 햄버거? 뜯어보세요. 한번 뜯어보세요. 잠시만요. 저희가 주문했는데 메뉴가 마음에 드시나요? 무대를 하면 피곤하니까 커피랑 치킨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고프트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아까 무대를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봤을 때 체력이 딸리실 것 같아서 체력, 100% 충전하시고 저희가 고프트에서 직접 주문했죠. 고ists array.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고uyor! 그리고 기업은 Go-Jek의 회의 소유 그리고 고-food. 자, 고-food다! 무사히 고-food다! 이제 고-food다!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우리 고-food을 마시는 걸 주문해니다. 고-food다! 다시 한번, 그리고 많은 음식 한 lång이 바니sky가 맛있다면 고-food다! 200.000 루피아 자, 여러분 당연히 만큼 고쩍도 도착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내세요. 그러면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뜨겁게 웃을 때 너의 뻔한 희망해 우린 결국 빛날 테니 너만의 눈을 커 You're the only one treasure 안되면 어때 다시 시작해 손 안 들지 마요 미리 울래 You're the only one treasure It's so good 생막해져 버린 세계 너는 이 노래잖아 너네덕오페이야